자 새롬이가 원고에다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아홉 글자 써놓고요 방금 전에 내가 새롬이한테 새롬아 원고 안 쓰니? 그러니까 아 맞다 이거 껄림이 안 써줬지 껄림이 안 써줬는데 새롬이가 괜찮다고 내가 애드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애드립 들어보시죠 아니 나 몸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아 해보세요 몸은 더 좋아요 야 너 할 거 없다고 자꾸 결식을 나가지 마 아니 내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제가 요새 계속 잘 걸어다녀요 이제 걷다 보면은 오만 잡생각들이 들잖아요 꼬리를 걸어요 응 꼬리를 걸고 걸고 꼬리를 물고 물고 잡생각이 꼬리를 왜 걸어요 그거 노래 있어요 마로니의 공원인가 그 노래 꼬리를 걸어보고 거리를 걸어보고 마로니의 마음을 쩍한 날엔 그거 아니야 거리를 걸어보고 이 개새끼야 여자들이 그 마음을 쩍할 때 나이팅 하잖아요 꼬리를 걸죠 네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잠만 고리를 걷다가 잡생각이 들었는데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길을 가면서 장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생각 안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동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누가요? 야동 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업다님이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 새롭게 야동 보는 거 아예 물어보잖아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근데 저는 진짜로 야동을 보지 않아요 중학교 때 이제 저는 여중을 나와가지고 그때는 한참 되게 어린 나이니까 같이 학교 컴퓨터로 그때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이 대화를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왜 나는 야동 이런 걸 본 적이 없을까? 보통 여성들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되게 보통 여성이 여기 한 명도 없어서 뭐라고 대답은 못 해주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생각이 든 게 보통 여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보다는 여자 연예인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 연예인 누구 좋아해? 이랬을 때 남자 연예인은 딱히 꼽을 사람이 적은데 여자 연예인은 여러 명 꼽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잘라야겠죠 아니야 계속해봐 좋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약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왜 야동을 안 보느냐 왜냐면 야동이 보통 남성향 취향적인 야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자들은 몸매 좋고 굉장히 예쁘고 그런 그리고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남자들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몸도 얼굴도 굉장히 보기 싫은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런 장르가 따로 있어요 예쁜 AV 배우들을 데려다가 굉장히 흉물스럽고 못생긴 남자들하고 머리카락이 세 개밖에 없는 사람 그건 거의 노숙자의 거의 비슷한 이빨도 막 숭숭 빠져있고 그게 할아버지인데 대머리에다가 몸도 배가 뿔뚱 나서 무슨 ET 수준에 되는 그런 배우하고 막 하는 거 있어요 보면 저 할아버지 석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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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들과 섹스를 시키는 장르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굳이 그런 걸 찾아보지 않더라도 보통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남자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형편이 없더라고요 주요 고객이 남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굳이 이거를 보고 성욕이 든다거나 그런 감정이 안 드니까 저는 야한 영화는 좋아해요 영화에서 이렇게 야한 장면이나 성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 좋아해요 거기는 자세한 남자 배우들이 나오니까 영화 배우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름답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타이틀을 단 게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의 그림 같은 거 볼 때도 여성 누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여성 누드를 보는 걸 좋아하지? 여성의 몸이 미적으로 아름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남성의 몸도 보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답죠 되게 아름다워요 우리한테는 해당 상황은 없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성의 아름다운 몸을 볼 기회가 적어가지고 이거를 즐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으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새롬이 양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구하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영상물로 볼 때도 아 그러니까 영상물도 일본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야동이 또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여성향 야동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연애하듯이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조금 남자 배우도 괜찮은 사람 기용해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일부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요 일본 AV가 지금 남자배우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죠 그 업단님 아 나는 안돼요 왜요? 내가 가면 여배우들이 견디지를 못할 테니까 어쩌 때 그래가지고 저 새끼 침뱉이야야 여기부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대다수인 커뮤니티에 가서 야동을 검색을 해봤는데 어디 커뮤니티에요? 비밀으로 할게요 하여튼 그런데 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남자배우가 조금만 잘생겼다는 그런 야동이 있다 그러면은 리플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뭐냐면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향한 남자들이 야동을 보일 때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목적이 있어요? 야동을 볼 때? 그것조차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질 않았으니까 잘 접힐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나는 나는 여자가 나오는 야동을 보고 싶은데 내 주변에는 죄다 개이 보르누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새로운 품번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야동을 보는 여자를 촬영을 해가지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제3의 벽을 돌파하는 거죠 관음을 관음하는 야동을 보는 여자를 촬영해서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업과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여성용 야동도 아마 민오리님께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나오는 남자 배우들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저같이요 그런데 이런 배우들은 말 같지도 않아서요 이런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야동 배우로 남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야동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요 아이돌 하던 사람 그라비아 모델 하던 사람 꼬들겨가지고 다 넘어 오고 그리고 또 오면 또 큰 돈을 벌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서서 야동을 좋은 야동 잘생긴 남자가 나오는 야동을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돈을 지불하고 막 계속 돈 주고 사고 기념품 사고 뭐 이러면은 그쪽 어깨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 의문인 게 여성들이 비엘무를 굉장히 즐기잖아요 보이러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만화책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게이 포로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이에요 서양 쪽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서양에서는 매력적인 남성의 그 조건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다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서 게이짓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전혀 그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색잡지 젖은잡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젊은 여성이 편집장이에요 젖은잡지? 네 젖은잡지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남자가 약간 돈팻? 약간 그런 컨셉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를 좀 성적 대상으로 삼은 그런 컨텐츠가 막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돈이 되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야한 여자 좋지만 야한 남자도 좋아하고 싶어요 네 이런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하면 빠까렉을 좋아하고 싶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벗어봐 일단 야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지 더러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잖아 가득한 자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권리의 혁신 잇몸질환과 구추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헬조선 최강의 갑중갑을 찾아라 내가 꿈꾸던 악몽 같은 세상 헬조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 아 왜 이러냐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짓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만 행사하고 의미 따위는 개나 줘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돈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진 자의 권리가 더욱 대접받는 나라 가진 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나라 가진 자의 목소리만 울려퍼지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실로 위대한 갑돌이 갑순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돈도 없는 주제에 똑같은 대접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벌레들에게 몸소 따끔한 한방의 가르침을 실시하시어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공고히 다져주신 위대한 갑들의 위대한 갑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갑돌이 갑순이들 중에 왕중왕 갑중갑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대결을 몸소 안전하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갑돌이 갑순이들이 장충체육관 3만 5천석을 가득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겁 겁 겁 말이 안 붙네 너 뭐 만들어보려고 지금 안 된 거지 역사적인 대결을 앞두고 점점 긴장감이 가득 돌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해설위원은 갑질가는님께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가 늦네요 네 갑질가는님 이 대결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기준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사실 대한민국에서 돈 있는 놈이 갑질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꾸 뭐 평등이니 노동자의 권리 보전이니 이딴 개소리하는 놈들이 많아져서 아 무슨 돈 있으나 없으나 평등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뚝심 뚝심 이 갑으로서의 당당한 태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절대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하드코어 어 하드코어 원래 이 헬조선 노예들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맞아요 대가리에 콱 박히게 충격을 빡 줘야 그나마 알아듣습니다 돌다가리에 콱 박혀야 되거든요 싸대기를 팍 때려줘야 됩니다 자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격요법을 실시해서 이 본때를 보여줬느냐 아 이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얼마나 세게 주워박았느냐 세 번째 세 번째 시마이 아 시마이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갑질 해놓고 그 갑질 한 번으로 인생 조지거나 헬조선 거짓들한테 물어뜯기면 제대로 된 갑질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천인공 노하일 갑질 해놓고 얼마나 데미지 없이 잘 수습하느냐 아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가는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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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뭐 갑질 한 번 했다가 인생을 조진다거나 뭐 으으 항공에 뭐 음 현아씨처럼 땅콩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아 존댄다거나 쇠고랑 찬다거나 이런 건 갑이 아니죠 한 번 갑은 영원한 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나 진정한 갑들이 나와있는지 네 대회 축포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달 자리에 있는 대회 계획과 축사를 해주실 갑질의 영원한 교과서 갑질의 영원한 아이돌 저스티스 박씨가 나와계십니다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될 수 있게 된 데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기야 오빠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다 한 번 갑이면 영원히 갑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아 갑갑하네 할아버지가 갑이면 아버지도 갑이고 나도 갑이고 아들도 갑이고 대대손손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똥똥거리며 살 수 있는 신분제 헬조선을 만들어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아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왔다 이기야 본인의 얼과 뜻을 되살려준 여러분들에게 내가 특별히 일본도를 휘둘러서 갑들의 똥고 깊숙이 찔러주겠다 이기야 이기야 오우 네 아 뭐 좋은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대결에 나서는 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아 사업에서 8천만원 꼬라먹음 거의 옆에가 야 이 개새끼야 이 사실을 알면 다시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피울 것 같은 지구상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개념 경영의 혁신을 주도한 참가자 등장합니다 전국의 충딩들이 당장이라도 히말라야에 등장해 크레바스 사이에 숨어 말보로 레드를 피게 만들 것 같은 아웃도어 잠바 브랜드 에코로바 등장 스티브 잡스도 살아생전 절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초특급 명기 경영 비법이 미국의 실리콘 딜도밸리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탄생했으믄이다 전세계 우리 업체들이 재고 때문에 회사의 로스를 감수하고 쌍값에 재고돌이를 하고 있는 경영난 속에 휘말릴 때도 유일하게 헬조선의 에코로바는 전세계 어느 경영학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적인 발상으로 재고를 단방에 없애버리는 경영의 혁신을 이렇게 냈습니다 재고가 한 방에 사라졌어요? 없어요 한 방에 날려버려요 팔고 남은 재고 옷들의 손실을 그대로 하청업체에 반품하는 혁신입니다 그냥 반품이라면 혁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전부 불량이야 불량이야 못 판게 아니라 불량이니까 반품합니다 팔고 나서 남은 거 전부 반품 사업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에코로바는 이렇게 해서 재고의 0% 한 번 입고된 모든 옷들은 옷들이 완판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내가 빡가능한테 야 운동화 재봉틀을 해가지고 운동화 3개 만들어 와 예 그리고 그중에 2개를 박새로미한테 팔았어요 한 개가 남았네 남잖아 이걸 다시 빡가능한테 던지는 거야 남자면 줘 야 이 개새끼야 너 이거 불량이잖아 불량이잖아 그렇죠 지난 2014년 에코로바의 겨울점퍼 우리 5만 9천벌을 납품하고 이듬해 2월 잔금도 안 받았는데 안 팔린 4천여별에 반품됩니다 불량이니까 다 가져가 임마 만 천여벌은 추가로 또 반품을 받았습니다 이거 자크 불량이잖아 아 저기 자체 품질 검사했는데 이거 불량 아닌데요 내가 불량이면 불량이라는 거야 내년에 거래하기 싫어 아니 근데 이 옷은 불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라벨까지 바꾸고 이러십니까 라벨이 불량이 임마 라벨이 불량 내년 라벨로 갈아달란 말이야 아니 이런 개같은 새 맞습니다 이 불량이랍시고 반품 드리고 라벨 가리까지 요청한 다음에 내년에 모델명을 바꿔서 다시 팝니다 아 이러면 소비자도 엿먹는 거야 불량이라고 보내놓고 라벨 가리 시켜요 아 멋지다 예 불량이니까 공정에 드는 비용 제로 반품에 라벨 가리까지 공짜로 하는 혁신 실리콘 딜도벨리에서 귀추와 귀두를 같이 주목하는 이 잭웰치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자가 있죠 그분도 똥꼬로 활짝 벌리고 훔쳐가고 싶은 경영의 레볼루션입니다 이래서 하청업체가 줄줄이 도산하는 도미노의 기적까지 보여주는 경영혁신과 덤으로 도미노의 쾌락까지 느끼는 창조경제 바로 헬조설이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갑중감인데 내가 그냥 해 내가 뭘로 썼냐면 창조경으로 썼다 에코로바 에코로바 갑질입니다 확실한 갑질이 맞고요 근데 박가능이 더 큰 실수를 한 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는 팀 소개를 해야 돼요 사연을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쓰고 끝냈어요 박가능이 이게 뭐예요 아 이게 팀 소개예요 팀 소개를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박가능 해설위원은 여기까지만 함께하시고 이제부터는 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박새롬이가 붙겠습니다 시발 원고 이야 네 그렇고요 첫 번째 팀이겠죠 그럼 제가 네 저희 팀은 바로 재벌 3세 특공대 카비카제입니다 카비카제요 네 원래 재벌 1세대 분들은요 지가 고생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태어나기를 흑수저로 태어난 놈들도 많고 의뢰 위치에 서본 적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갑질을 잘 안 해요 하더라도 물론 하는데 존나 하는데 입장을 동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사이코패스처럼 아예 상대방의 입장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앰비각하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앰비각하는 정말 대단한 게 다 알면서 그러잖아 진짜 대단한 거야 그리고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대로 기반 없는 기업들은 여기서 그냥 무너집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다가 말아먹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이제 2세들이 뻘짓하다가 회사가 박살나는 경우 많죠 이런 건 온가족이 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로얄 블러드 3세대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핏줄 그렇죠 왜냐하면 1세대 2세대 지나오면서 기업이 탄탄졌어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어 그렇죠 게다가 얘네들은 고생도 안 해봤어 그렇죠 그리고 또 고생해본 1세대들 같은 경우 우리 또 현대 정지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 아침 식사에 5분 늦으면 막 귀싸대기를 때렸대요 독하게 키웠네 독하게 키웠고 자기의 그 경험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3세대 넘어가면 없잖아 일단 손이 귀해 우쭈쭈 손잡아 자식이 귀해 일단 대를 이을 아들 더 귀하지 그렇죠 태어났다 하면 그때부터 얘는 왕인 거야 게다가 뭐 탄탄해졌으니까 그럼 삼송의 이재 식종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역사가 없는 분이거든요 굽신굽신대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2대쯤에서 재벌지반끼리 정략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귀족이 귀족이 얘네들은 집안 하나에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는 현대 엄마는 헬지 삼촌은 삼성 어디는 CJ 그러다 보니까 망할 일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헬조선에서 얘 얼굴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재벌 빼고는 없다고 해도 돼요 본 적이 없어요 너도 그렇지 이 상태에서 얘가 성장을 하니까 자아발달 과정에서 항문기 남근기 지나고 바로 갑질기야 갑질기 갑질부터 배우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얘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갑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은 갑의 자리를 피 땀 흘리는 노력으로 쟁취하지만 얘는 태어날 때 그냥 양손에 들고 나온 거야 갑질의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갑질의 교과서 본 투 더 갑 진정한 갑이란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팀 이름이 갑 이카제 갑 이카제 갑 갑들은 이카제 갑 이카제 아 별로다 아 별로냐 씨발 새끼야 아무튼 저희 팀은 이렇게 태어나길 그냥 귀족 왕족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갑으로만 살아온 제발 3세들만 골라서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제발 3세 특공대 카비카제 특공대 저희 팀입니다 자 다음 박새로민 팀 안녕하세요 저는 각 기업의 홍보철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기업가 분들의 입 뒷구녕 알짝알짝 구멍이랑 구멍은 모조리 하느라 아밀라하자 가다 분비로 10리터 정수기 물통을 침으로 가득 채운 홍보 담당 팀장입니다 홍보팀은 내 외부의 반응에 기각 결박이 되어요 회장님들은 왜냐면 어딜 가서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꼿꼿하게 허리를 굽힐 줄을 몰라요 아마 이분들은 분명히 못할 거예요 아 이걸 잘 못할 거라고요? 측정 체의만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는 가만히 편하게 서 있거나 앉아있고 애꿎은 상대만 이리저리 혀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저의 오랄 리스크 하기만 이런 분들이 데려와서 아 팀 이름이 오랄 리스크군요? 네 오랄 리스크 팀입니다 네 굉장히 섹시한 팀인데요 오랄 리스크 오랄 리스크 옛날 스타크래프트에 울트라 리스크가 있어요 뮤탈리스크도 있죠 뮤탈리스크 있죠 이건 오랄 리스크입니다 혓바닥만 왔다 갔다 당기는 거예요 아 그걸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혓바닥이 힘듭니다 하짝 하짝거려가지고 말하고 달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사랑설레 하겠네요 네 자 그럼 박가능님 진행해 주시죠 아 네 그렇다면 각 팀의 출전 선수들을 한 번씩 소개하게 했습니다 먼저 거의 없다 팀의 첫 번째 선수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저희가 일단 간을 봐야 되니까 조금 약한 선수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분은 별로 심한 짓 하지도 않았어요 재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짓 그거 좀 했을 뿐이고 사회에 크게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갑질이다 기본이기가 있는 그렇죠 원래 이 고수들은 어렵고 복잡한 기술 쓰지 않습니다 아 간단한 거 기본기를 써서 내가 고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잽과 라이트 훅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손발처럼 부려먹겠다고 처음부터 고용하는 운전기사 이 수행기사한테 못된 짓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레벨이 장난이 아닌 거죠 원래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하나를 벗기면 다 벗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옆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운전기사한테 한 짓을 보면 이 새끼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번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국내 건설사 중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림산업 대림산업이요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뭐 시발 뭐 어묵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재준 회장이 창업판 건설회사고요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있죠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이 바로 이 회사의 브랜드예요 이가 그 일렉션 즉 발기 발기가 편한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여의도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도 다 여기서 지었습니다 아 대리내서 굴지의 대기업이죠 그 대림 오토바이도 여기서 만든 건가요? 왜요? 왜요? 왜긴 왜야 이 새끼야 대학교도 갖고 있어요 아 대학도 있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계열사 중에 변기 만드는 회사 있어요 아무튼 이 창업주 이재준 회장의 직계손자 이재준이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지금 대림건설 부회장이에요 아 잠깐만 이재준 이재준 회장의 직계손자 이름이 이재준이에요? 아이고 아 잘못했다 아 예토 전생했나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떠서 아 시발 누구더라 이 회장님이 이 부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68년생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서 대학원까지 지내고 귀국했습니다 당연히 군대는 안 갔고요 1995년에 대림 엔지니어링 입사에서 2007년에 대림코퍼레이션 대표 이사로 승진 2010년에 바로 대림그룹 부회장이 돼버립니다 남의 밑에서 일해본 역사가 없는 분이에요 입사한 지 4년 만에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이분 취미가 자동차 모으기 주말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서킷에서 직접 레이싱을 뛰신답니다 굉장히 소탈한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소탈하시냐 수행기사가 있어도 수행기사를 옆에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만 본인이 너무 운전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 고를 때 좀 까다로운 거 내가 너무 잘하니까 아니 나보다 운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운전기사라고 고용해서 월급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운전기사가 사이드미러를 펴고 운전하는 걸 싫어하세요 오로지 감에 의해서 해야 돼요 인간이 기계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운전기술이 떨어진다 아 이거와 비슷하네요 귀를 열고 차가 어느 수를 듣고 지금 전방 2시 위치쯤에 자동차가 있다 피해야지 차가 일으키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와 그 더듬이 갔다가 코털 갔다가 이게 쑥 해가지고 느끼는 게 조털의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 고개를 삭삭삭 돌려가면서 양쪽의 도로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야 사이드카 이거 하수들이나 펴는 거다 너도 펴지마 이런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초인적인 능력으로 예언 운전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아 예언 운전 예측 운전이 아니죠 예언 운전이에요 거의 돌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운전기사가 이걸 안 하거나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받는다 이러면 욕설 좀 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제대로 안 해? 이 개새끼 뒤지고 싶어? 이렇게 다채로운 욕설을 좀 구사하시는 거 또 이분이 또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한 욕설은 두 번 다시 안 하셨대요 아 새로운 걸로 개발하시네 계속 새로운 거 가오컬에 모셔와야 돼요 욕도 이 개국으로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아 마더파커 막 이런 나오는 거예요 운전기사들이 한 번도 같은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채롭다 엄마 욕부터 아빠 욕부터 친척 욕부터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욕을 하는데 같은 욕이 없는 거야 랩 아니야? 래퍼 아니야? 거의 래퍼지 미국에서 흑인들이 슬랭을 배워오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얼마나 성의가 넘칩니까 욕도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분이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요 수행기사를 배려한 거다 이분의 차량을 운전하면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는 동안 운전기술이 아주 많이 는대요 성장시켜주는구만 다만 이제 부작용이라면 환청에 시달리고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살이 쭉쭉 빠진대요 다이어트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살찐 운전자들이 여기도 입사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20만 원 내고 다이어트하러 가잖아요 그럼요 동작을 해주시네 지금 시켜주면 안 사먹어도 돼요 아예 밥맛이 없어 입이 안 들어가 그냥 그리고 흑인 랩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 들 필요 없네 아예 본토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정액제 결제 안 해도 되네 스트리밍 결제 안 해도 돼 이분이 또 얼마나 너그럽냐 운전기사 새끼들이 운전을 족같이 한다 운전기사를 조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합니다 오 실험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1회당 5만 원인데 근데 이러면 운전기사들이 조석에서 할 일이 없잖아 아 공짜로 월급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럴 때 운전기사한테 역할을 또 줍니다 아 섬세해요 롤플레잉 너 그러고 놀고 있지 말고 인간 내비해 오 디렉터다 이거 재밌죠 인간 내비를 하는 거예요 전방 전방 4m 앞에 폭스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옆에서는 BMW 750i가 시속 95km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차선에서는 현대 아반떼가 그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굴 재밌나요 아이고 아 존나 꿀이죠 이 멘트 날려면까지 연습시켜줘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기사만 팟캐스트로 해도 돼요 아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잘하는 거야 말다 있던 게 말을 형상수수로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와가지고 말을 수술수술 잘하더라고 다 배웠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약간 까다로운 거라면 16차선 들어가면 양쪽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미처 이걸 다 중계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직업을 잡 tutor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한 상태로 이 말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항상 인생을 화끌하게 살 수 있는 기사로 갈바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거쳐간 운전기사가 6개월 동안 50명 직업 훈련 시켜주신 거네요 다 레벨업하고 나간 거야 6개월이면 25주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2명씩 계속 새로운 인재들을 만들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창조경제예요 이분 얼마나 소박합니까 이거 갑질이라도 할 수도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이분 역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른 수행기사들한테 사과 안 했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때도 본인 레벨에 맞는 사람들한테만 사과한 거죠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다이내박하게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오직 한 언론만 이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죠 왜냐하면 갑이 갑재 갑은 갑의 편이다 조선일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 나눔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주종 씨 이주종 씨가 회장이에요 이재준 씨가 본인이고요 이재준 씨의 아빠 이준용 씨가 여기에 거액의 돈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돈을 줬을 뿐이야 뭘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하지 마라 달라 맞아 이 궁둥이 연합도 각하가 준 밥과 쌀을 먹고 사기 때문에 각하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대린산업이라는 것은 언론사한테도 갑질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갑질 레벨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끝났네요 예 강력한 선수 등장했어요 기본으로 모든 걸 끝내보네요 과연 그러면 이 탄탄한 기본기를 돌파할 박새롬의 첫 번째 선수 등장합니다 네 갑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일 관계도 관계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는 건데 일본은 물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위에 있다 우리는 법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 나는 사는 곳이 다르다 네 때는 2002년 3월에 이하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 여대생이 납치 후에 살해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요새 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 남자친구가 데려가서 살해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구나 청부살인을 당했어요 청부살인을요 사람이 왜 청부살인이 있어요 많지 않은데 그런 사례가 네 사례는 이렇습니다 영남재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의 전 회장의 부인 윤씨가 자기의 판사 사위와 이 여대생이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을 청부했어요 아니 의심으로 살인을 청부했다는 거야 네 물증이 없는데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정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는데 그냥 의심 내가 전혀 의심스러우니까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그렇죠 내 생각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씨는 살인 혐의를 받아서 감염 없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어요 근데 복역하던 중에 허위 진단서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무려 6년간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특실증에서 호화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특실 그 음식 잘 나오거든요 맛있어요 병실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365, 24시간 자기를 돌봐줍니다 그렇죠 벨노루는 바로 노예가 있어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불 빨래 다 해주고 씻겨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곳이에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돈만 있으면 나 여기서 살고 싶다 건강해져요 또 운동도 시켜주고 얼마 좋은데 네 원룸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보다 좋을까요? 공기순환 잘 되고 창문 있고 햇살 잘 들어가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죠 네 그러다가 허위 진단이 밝혀져서 재수감되긴 했어요 근데 윤씨가 또 언제부턴가 모범수들이 취업 창업을 통해서 새삼을 삼도로 돕는 그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기지역인데요 대기업의 와이프인데 직업훈련을 왜 해? 네 모범수이기나 할까요? 아니죠? 네 반면에 살해당한 여대생의 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여대생의 오빠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을 철저히 망가졌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당시 이 오빠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평범한 남자였는데 한순간에 거리에서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호소하면서 사법정의를 부르짖는 1인 시위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동생이 이렇게 참혹하게 횡사를 당한 게 이 범인들이 검거가 되고 그리고 법의 단죄가 이뤄진다 그러면 그래도 힘들지만 이게 참아내고 일상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법치 국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기대 끝에는 항상 그러나 라는 접사가 붙잖아요 빳 네 역시 나였습니다 빳 나는 밭을 부른 줄 알았어 콜롬비아에서 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왔었습니까? 약간 혜리 송장인 것 같은데 인격이 여러 개인 것 같아 솔직히 네 역시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병원에서 호위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오빠분이랑 엄마분이랑 영남제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자식관리 제대로 못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나 듣고 있었습니다 이 법의 심판이 얼마나 피해자 가족을 무력하게 만들었겠어요 게다가 이 허위 진단서를 내준 아까 그 윤모 씨한테요 네 윤모 씨한테 허위 진단서를 내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주치의 단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500만 원이면 의사 월급이 한 2천 대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월급의 4분의 1이네요 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 당했어요 근데 소송 끝에 다시 면허를 따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잘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과정에 또 웃음 일이 있었는데 이 의사가 취소를 당하고 면허를 취소를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끼리도 카르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이 의사 면허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고 어떤 탄원서 같은 게 돌았나 봐요 그래서 한 의사분이 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걸 거부했어요 아 난 이런 새끼 탄원서에 서명 못한다 네 이 거부한 의사께서 그 당시에 어떤 병원 원장으로 같이 임을 했었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4천이 되셨대요 게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는 3차례나 자살 시도를 하셨고 오빠 또한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정 하나가 무너졌어요 아니 잘 살고 있다 이게 무슨 개 날벼락이야 네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리고 범인은 너무나 떵떵거리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특실해서 그 웃음소리가 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꿀꿀꿀꿀 올 초에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영남재분 지금 상호를 한탑이라는 회사로 바꾸고 주가 벌번동 없고 류영기 전 영남재분 회장도 이런 걸로 해서 2심을 했었는데 감형이 되고 대표이사직에서는 어떤 형식상으로 물러났지만 지금 최대 주주입니다 아 이러면 뭐 월급은 그대로죠 명암만 바뀐 거예요 명암만 게다가 융길자 씨나 사위분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구도 같은 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인기리에 방영된 로열패밀리라고 혹시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염조가 나왔었죠 네 거기에 보면 되게 인상적인 데서 나가요 나와요 저거 치여 그러면서 되게 차갑게 말해요 어떤 재벌 만화님이 저거 치여 이란단 말이요 아 그럼 죽여버리는 거야? 네 그렇죠 눈에 거슬리면 죽이면 되고 걸리면 돈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선수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가라앉아졌어요 첫 번째 매치가 끝났는데요 저희 방송에 컨셉한다는 건 갑 중에 갑을 뽑는데 살인사건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 사이코패스를 넘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컨비네이션에 거의 이 이상 우리에게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을까라는 상상이 될 정도에 엄청난 유명한 사건이었죠 윤길자 사건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새롬이가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갑질이에요 센 거 갖고 와서 옛날에는 제가 그랬는데요 이제는 새롬이씨가 그러네요 근데 빡가등이 하면 욕을 먹지만 새롬이는 욕을 안 먹잖아요 이게 갑질인 거죠 거의 박빙은 아니고 거의 이기고 있어요 거의 일방적인 폭행 수준으로 박새롬의 출천 선수가 거의 없다의 큰 얼굴을 아무데나 사방팡팡 때려서 다 정타로 꽂히고 있습니다 나는 권총을 들고 왔는데 핵목이를 쐈어요 지금 아니 이거 보세요 갑질가등님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정당한 겁니까? 이거 관련된 룰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갑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매치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선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점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없다님의 두 번째 선수 나와주시죠 이거 경기가 너무 시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센 사람 하나 내보내겠습니다 바로 우리 위대하신 전당크 전대머리 전문어 각하의 손녀 전수연 양입니다 전당크 각하가 왜 재벌이냐 그러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이분 재벌 맞아요 재벌 중에 상재벌이죠 대통령으로 일하셨을 당시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대기업들 삥을 엄청나게 뜯으셨거든요 진정한 갑 중의 갑입니다 그럼 그냥 갑의 갑 갑의 갑이죠 갑들을 삥 뜯어서 지배를 채웠으니까요 정말 갑의 아버지 갑부죠 갑부 잘했다 갑부 괜찮다 보세요 현대그룹한테 총 185억 원 삼성그룹한테 총 162억 원 럭키금성 118억 원 대우그룹 107억 원 성경그룹 SK죠 106억 원 그 밖에도 쌍룡 한진 효성 기아 두산 롯데 코오롱 동아 금호 동부 산미 풍산그룹까지 돈 좀 있다 싶은 재벌들한테 다 뜯었습니다 최소 30억 원 이상 많게는 100억 원까지 삥을 뜯어서 배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삥 뜯은 돈들을 어떻게 운영하니 또 운영이 기가 막힙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전 땅크 가까이 동생 정경환 씨가 사무총장입니다 역시 지인 그렇죠 이거 관변당체예요 매년 국가로부터 세금을 지급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다른 역할이 뭐예요 없어요 새마을운동 중앙회 새마을운동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동네에 보면 깃발 같은 거 달려있는 국어예요 그거 보는 애들이에요 그래요 그 깃발을 돈 쓰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는 그런 단체가 이게 뭐 하는 집단이냐 그러면 전대가리 씨의 자금을 운영하는 집단이죠 그걸 합법적으로 은닉과 그렇죠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나라 세금으로 지원까지 받는 애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또 있어요 바르게 살기 위원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종로 가면 커다란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바르게 살기 위원회 여기 오공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을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관에 똥을 먹고 살아서 관변단체 아 진짜요 실제로는 관에 기생하는 단체예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뒤에서 비자금 불리고 돈세탁까지 깔끔하게 해서 해외로 내빼돌리시는 선구자적인 행태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해외 수출하시구나 그럼요 갑중의 갑이 이런 분들이 바로 갑중의 갑중갑이라는 겁니다 일반 재원들하고 재벌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왜 학교 잘 때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친구가 존나 공부해갖고 시험범이랑 예상문제 다 정리해놨어 그럼 싹 그것만 들고 가는 새끼들이 있어 거의 없다요 나야 내가 그랬어 그래갖고 시험은 시험은 잘 보고 이런 새끼들이 있는데 딱 요런 겁니다 재벌들이 존나 정경유착하고 노동자 등골 빼다가 돈 존나 벌어놓으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얘들 돈을 삥을 뜯는 거죠 말 안 들어 땡크로 밀어버려 이렇게 협박하면 일개 기업가들이 버틸 도리가 있겠어요 살고 싶으면 뱉어야지 이렇게 모은 비자금이 무려 9,500억 원입니다 9,500억 원 이게 1조도 안 되니까 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를 봐야 됩니다 50대죠 50대 80년대에요 짜장면값 얼마하던 시절이야 이때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50이니까 50배 곱하면 돼요 뭐 비슷해요 그때 버스비가 100원 짜장면이 500원 소주 한 병이 200원 하던 시절에 9,500억이에요 와 그때 우리나라 1년치 국민 총생상 GMP가 10조였어요 10조 10분의 1을 해먹은 거예요 와 나라의 불을 거덜을 냈네요 완전 작사를 낸 거죠 게다가 또 이분이 이것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생산활동은 전혀 안 하고 기업가들 삥 뜯고 자국민 총으로 쏘고 땡크로 밀어버리면서 9,500억 땡기신 겁니다 대박이다 남는 돈 우리 가카한테 던져준 거예요 30억 30억이냐 60억이냐 몰라요 30억일 거야 아마 아무튼 지금 이분 29만 원 들고 집에서만 지내고 계시죠 근데 이분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은 시가 50억 원이 넘고요 이분 1년에 경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7억이에요 심지어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왜 정부 해외로 빼돌리거나 부동산 구입으로 가족들 명의로 다 돌려버렸거든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머리 위에서 탁 때리고 싶다 헬조선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참재벌인 겁니다 레알2로 참재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재벌 전탱크각과의 손자 전수영 양이 누구냐 전탱크각과의 장남 전재국 씨의 딸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뻐요 전재국 씨는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갖고 있는 서점 체인이 하나 있죠 반디앤루니스라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 갖고 있었어요 이 회사도 출판업계에서는 굉장히 중견기업이고 대기업입니다 연천군의 허브빌리지 있죠 이분 소유예요 부동산 주식 다 합치면 소유 재산이 이분도 3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분의 딸로 태어난 전수영 양이니까 제대로 금수저죠 권력과 돈 다 가졌네요 그럼요 근데 얘가 뭐 갑질한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전탱크 일가가 떵떵거리고 살아주는 게 바로 진짜 갑질인 겁니다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 중에 죽은 사람들 하고 전탱크 각하 가족들하고 어딜 같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탱크 본인 자식 손녀 엄청난 재산을 갖고 멀쩡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헬조선에서 권력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목숨값이 같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갑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갑질이다 깨달음을 주는 갑질이다 우리 전수영 양 10대 때 이미 토지 가격만 30억 대 부동산을 개집사듯이 사버렸어요 돈이 존나게 많습니다 주로 해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싸이월드를 했거든요 근데 누가 급힐 줄 아니랄까봐 싸이월드에 올린 글이 상처입은 사람들 마음에 그냥 소금을 찍찍 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깥 한번 읽어주시죠 정말 또 느낀다 우리나라가 제일 구리다 프랑스에 있는 루이비통 건물이 된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 우리나라는 성냥값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것만 지워놓고 뭐 그리 할 말들이 많은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데 좀 투자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세상 같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재벌의 참갑질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구린 나라가 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지 할아버지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이 지란이 된 건 아무 관심이 없어 고기하고 품격 있는 내가 살기에 해줘서는 존나 수준이 낮은 거야 거기서 끝인 거야 이 친구 지금 강남 호텔에서 수십억 원짜리 결혼식 올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때 축의금도 안 받았어요 나 돈 많다 이거예요 어디 니들이 와서 나한테 돈을 줘 돈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난 이미 많아 이거 이 여론은 전부 벌어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갑질의 차원을 두세 차례 뛰어넘은 갑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완전히 근데 시간이 가면 가서 선수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재미는 없어지고 점점 기분은 드러워지고 굉장히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이거 방송하기 전에 맥주 한 잔씩 공짜로 얻어먹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눈이 좀 충혈되는 느낌이 분노 때문일까요 졸려서 그럼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선수가 한 명씩 남아있습니다 한 명 남아있죠 그래요 사회자가 경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박새롬의 팀의 두 번째 선수 등장합니다 저희 오랄리스크 팀의 두 번째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일일이 법을 다 지켜가면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느냐 남량유업의 홍원식 회장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남량유업이요 제일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합니다 왜? 프렌치 키스요 난 김태희 나와서 저는 코리안 키스를 좋아해요 코리안 키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을 주고백 털어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털이! 이러면서? 입 안에다가 네 2013년에 인터넷에 영업사원이 대리점주한테 포건한 음성통화 내용이 공개돼서 되게 분노를 치밀었는데요 오빠가 이거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따서 올려줘요 존나 웃겨요 이거 네 통화에서 보면은 들으면 아시겠지만 영업사원은 대리점주에게 포건을 퍼부으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물번 못 받겠다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차라리 망해 이 개새끼야 죽여버려 확 맞짱 뜰래? 네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량유업 측은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리점 업주들이 주문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멋대로 부풀려 이걸 네 이것을 임의로 부풀려가지고 기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상거래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물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작 간단하죠? 그렇죠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요 이거 엑셀에서 숫자만 바꾸면 없는 거잖아요 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대리점 측에 상습적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대리점 계약 해지를 빌미로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아 돈 달라고? 네 현금을 떼어가고 그리고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사과를 하는 척은 했어요 사과를 하는 신용은 했죠 네 그쵸 앞에서는 당연히 이게 화제가 되고 인터넷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또 난리가 됐겠어요 SNSS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불매운동도 했어가지고 그때는 보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남량유업 물품은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것도 막 붙어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연신 사과하고 뒤에서는 대리점주 협의회에 참가하지 말라 이러면서 대리점주들한테 압박을 하고 너네끼들 뭉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네 이런거죠 그리고 검찰에 소환돼서는 밀어내기 안 했다 그러면서 완강히 부인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거가 명확하게 없으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 증거가 중요한데 또 남량기업 측에서 이 아까 전산을 조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삭제한 거예요 그렇죠 증거를 인멸한 거죠 대전산이니까 그렇죠 맘대로 알 수 있고 아예 삭제해가지고 그냥 디지털 디가우징처럼 아예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 빼서 그냥 막 밟아버리고 먹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7년 당시에는 물량 밀어내기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24억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어떤 소송의 과정을 거쳐서 119억 원은 취소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지금 5억 원의 과징금만 내면 돼요 거의 뭐 세 활의 발톱대죠 네 그렇죠 전혀 느낌 없죠 5억 원 네 게다가 남량유업 이 집만 했냐 아닙니다 맞아 이것도 했지 남녀차별 네 남량유업의 노동실태를 살펴보니까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많았으면서 그리고 평균 급여액에서 남녀차별이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2014년에 보고서에 따르면은 정규직이 68.39% 비정규직이 31.6% 이제 동적업계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동적업계인 매일유업은 정규직이 82.02% 비정규직이 4.66% 그러니까 이게 몇 배야 거의 9배? 어 그러네 8배 수준으로 많죠 8배야 4.30이니까 네 게다가 남량유업에서는 보니까 여성 정규직 사원들이 결혼을 하면은 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정직원이었다가 네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계약직이 되는 거야? 네 예외는 없대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는 순간 자동 해고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동 해고가 완전히 되는지 아니면 압박을 주는 압박을 주겠죠 아무래도 압박 주는 거 간단하죠 책상 치워버리고 벽 보고 있으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대요 아 네 이게 불과 2, 3년 전에 드러났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혼자 중 정규직 여성이 한 명도 없대요 계약직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가는 순간 임금 10% 깎이고 각종 수당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만두게 되지 않겠어요? 그나마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애를 가지면 잘리고 마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남자가 생겨도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면서 애가 애를 낳게 되면 내 애가 아니라고 하면 옆집 애 잠깐 봐주고 있는 거다 네 근데 더 웃긴 게 이게 보도되니까 그날 다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런 황당 무게한 사건이 있네요 남량유업에 분유 팔아먹는 회사잖아요 남량유업은 우유보다 분유를 먼저 팔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에도 이런 거지 같은 고용 가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엄마들한테 분유 팔아먹는 회사가 엄마들을 다 잘라버렸네 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여성 급여 차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직원은 남직원보다 최대 절반 이상의 급여 차를 보였대요 이제 남자 생산직은 보니까 평균 급여가 5,114만 원이고 약 5,000만 원 네 여자 생산직은 2,593만 원 아 딱 반이네 네 그리고 영업직에서는 남자는 3,070만 원 여자는 1,668만 원 아참이 연봉인 거지? 네네 연봉이 1,600이야? 이게 최저임금의 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직이라 보니까 옛날에 알죠? 아 옛날에 알죠? 아니요 2014년 영업직 기본급이면 이게 수당 인센티브가 따로 있을 테니까 네네 아마도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 그렇게 절반 이상의 급여 차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게 동종업계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메일우유는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안 왔습니다 게다가 마케팅 또한 굉장합니다 왜 커피 광고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카제인 나트륨 뿌리 네네네 화학자가 그 카제인 나트륨이 안 들어가고 대신 무지방 우유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카제인 나트륨이 안 좋은 것 마냥 인식을 심어주잖아요 이 카제인 나트륨 광고할 때 김태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데 남량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기들이 먹는 분유에도 카제인 나트륨 썼어요 게다가 과거에 남량유업이 카제인 나트륨 쓰는 거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너네 왜 이거 쓰냐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쓰는데 할 때 그거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카제인 나트륨 쓰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를 하고 보도자료에서 이 카제인 나트륨은 아기에게 매우 유익한 영양성분이라고 보도자료를 뿌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광고에 우리는 영양성분 뺐어요라고 광고한 꼴이 된 거네 그러니까 무슨 홍상수 영화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도 아니고 카제인은 단백질의 일종이고 그리고 카제인 나트륨은 카제인이 물에 잘 녹도록 연기성분을 첨가했을 뿐이고 건강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그 커피 믹스에 쓰이는 카제인 나트륨 킬로당 단가 있잖아요 그게 무지방 우유의 고용분보다 비싸요 아 그러니까 저질 혹은 원가 절감을 쓰고 이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광고 문구로 사람들 생소한 카제인 나트륨을 들먹이면서 지금 발매된 제품에 상대적인 우유를 저말로 하는 광고 수법이네요 즉 분유에 쓰일 정도로 정말로 건강에 무해한 거를 가격 또한 높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카제인 나트륨을 쓰고 있는 다른 타업체의 제품들이 가치가 내려가게끔 호도하게끔 되니까 네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거죠 괜찮은 방식인데 광고 방식 중에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이래서 진짜 이미지가 무서운 거거든요 선입견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남량기업이 갑질 논란 이후에 불매운동이 이어져서 어깨 1위를 처음으로 매일유업한테 넘겨줬대요 맞아요 이때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현재 2016년 현재는 영업직원이 대거 퇴사를 하고 이유식 매출 38% 감소하고 분유 매출 54% 감소하고 컵커피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답니다 컵커피는 믹스 커피 말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 편의점에서 프렌치 키스 같은 거 오죽하면은 이제 디저트 카페 백미당 1964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게 약간 요새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좀 못하나 보죠 이게 남량유업에서 운영하는 카페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면은 홍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기업명을 자랑스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업명 노출하기 꺼립니다 쪽팔리니까 호용오질 못하는 상황인거죠 네 어쨌든 저는 고칼시물를 한잔 드리킹한 기분입니다 고소합니다 남양유업 이번에도 또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오셨어요 박수님 그 시간 아 놀라워요 아 놀랍습니다 아 우리도 시작할 땐 이렇게 지루해질 줄 모르는 정말 너무 쟁쟁하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그 체급에서 항상 대표적인 선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새로운 갑감귤을 찾아주길 바랬는데 왜냐하면 저번주에 박가능이 처음 원고를 쓰기 시작할 때 내가 그런 걸 찾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쓴게 에코로바에요 네 아무튼 야 오늘도 신분제 사회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의 총화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경주하고 계신 갑중갑들의 뜨거운 대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저기 갑질가능님 박새롬이와 거의없다 누가 이겼는지 둘 다 탈락 선수들 자격입니다 아 그럼 누가 에코로바가 이는거 에코로바가 1등 하겠습니다 에코로바라 예 가능한게 거의 없을걸 39회는 녹음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공개녹음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공개녹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게시판에 공지글을 올리면 잽싸게 반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게 거의 없을건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하지만 얘기는 한번 구경이나 해보고 싶다 사연이 어떤건지 보내주세요 한번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기 쓰듯이 일기 써서 그냥 아브라사스님 뭐 이런거 좋잖아요 엊그제부터 잘 안쓴다 뭐 이런거 아브라사스님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뭐라고 자기 그 아내분을 너무 사랑한다고 아직도 그걸 왜 너한테 고백을 해 근데 그거를 본인 와이프 부분을 아셔야지 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여자한테 고백을 하나 이런거잖아 내가 길가는 여자 붙잡고 난 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 이런거 아니야 그거는 보통의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에요 어 저 여자가 나한테 굉장히 접근을 한다 나한테 굉장히 지금 어필을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거야 그러니까 나는 와이프도 너무 사랑하지만 아니 돌리는거에요 얘가 마음에 안들때 나 와이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거절하는거구나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밀어내는거구나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와이프 기억도 안나지 그러면 아브라사스님 생각보다 이렇게 말할거에요 나 와이프라 이혼 준비 중이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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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다 아브라사스님이 우리 고발하겠다 아브라사스님이 얘기가 아니구요 그렇죠 그냥 그런거에요 평균적인 그런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기대를 깎지 마세요 기대하지마 기대할거에요 아 가능한게 거의 없을거에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오늘 다들 고생하셨구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살아있다면 다시 돌아올거구요 저희 광고 넣어주시는 파인프라치약과 바이로매드 알렉스와 함께합니다 파인프라치약 이제 끊겼을거에요 아마 알렉스! 알렉스! 알렉스가 알렉스 짱이야 알렉스가 우리 마켓에 입점했어요 여러분 아 맞아요 이제 딴지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알렉스 이뻐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엔딩은 알렉스가 부릅니다 Why don't you and I 진짜 그런 노래 불렀어요 다음주에 봐요 제발